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수다쟁이 화분이 드디어 저희 이화랜드에 입성했습니다. 너무 멋지고 너무 예쁜 아이들. 아, 수다쟁이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고, 그래요. 기다렸던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재가 영상에 많은 아가들을 화분을 품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새로 들어온 아이와 썩 잘 어울리는 아이들을 소개하기 전에 소개하기 전에 아이고, 잠시만. 자, 얼마나 예쁜 아이들이. 자, 이 아이는 조금 큰 사이즈. 103번, 오늘 105번이 새로 들어온 아이들. 그 다음에 100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몇 번이요? 10, 응, 10, 10, 아, 8번, 10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전에 이화랜드에서 아, 다육이 샀어요? 흙을 털어왔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화분이 제일 먼저 급해서 샀고 어머, 세상에 화분이 배송 왔는데 흙이 없네. 아이고, 그려. 흙을 또 샀어요? 쑥쑥이? 아이고, 누가 그래 요새는. 다 알잖아요. 화분 구매 시 쑥쑥이. 좋다고 대한민국에서 마니아님들 사이에 이미 입소문이 나 있는 쑥쑥이를 어떻게 드려요? 자, 6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2킬로짜리 하나 드립니다. 깔망 하나 드립니다. 12만원 이상이면 5킬로짜리 하나 드립니다. 깔망 두 개 드립니다. 자, 나는 24만원어치 더 샀다.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쑥쑥이 10킬로. 그리고 깔망 두 개 택배비는 제가 몰고 보내드립니다. 아이고,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분을 이와랜드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흙 그만 줘도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2번은 흙을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 흙이 다 못 돌아가요? 세상에,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해요? 다육이 사고, 화분 사고, 흙 사고. 자, 오늘은 제가 새로 들어온 아이 105번, 5번부터 소개하려 합니다. 자, 105번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100번과 사이즈가 유상합니다. 비슷합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사이즈를 대느냐 하면 저는 외경을 대입니다. 이렇게. 13.5까지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13.5. 사이즈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손으로. 아, 이 아이는 판이네. 그죠? 밀어서, 잘라서, 붙여서. 자, 13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5번. 새로 들어온 화분을 소개하는데 자, 디테일 가기 전에 제가 짝을 맞춰놨는데요. 이렇게 스티치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는 6만원, 2개 하면 12만원, 4개 하면 24만원. 자, 4개를 어떻게 하셔요? 4개를 이렇게. 자, 한 세트, 두 세트. 아, 그게 싫다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자, 갑니다. 한 세트. 그렇죠? 두 세트. 이렇게. 아이고, 자. 자, 이렇게 두 세트. 그러면 24만원 쑥쑥이 10키로 한포 택배비 제가 물고 보내드려요. 수량이, 이 수다쟁이 공방은 많지 않아요. 혼자서 만드시고, 혼자서 그림, 색칠하고, 혼자서 그림 그리는데 이 아이들은 이 장미가 전부 다 만들어서 빚어서 붙인 거죠. 어머, 이 아이는 또 빚도 있어. 빚 없는 아이도 있네요. 아이고, 자, 제가 좋아하는 빨간과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인, 그죠? 자, 105번입니다. 13.5라고 제가 사이즈를 쟀고 1개 6만원, 2개 12만원, 4개 하시면 24만원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혹은,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번호는 따로 넘버링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아이고, 캡처 다 시도만 그려. 자, 보라로 달라. 보라로 두 개, 아니다. 보라 세트, 그 다음에 여기는 주황 세트죠? 그리고 얘는 같은 색 두 개. 맞잖아요. 굳이. 아, 여기 보라 세트 또 있네. 아이고, 그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다쟁이 공방 105번이고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 한 번 데일을 갑니다. 자, 흙 좋아요. 끝내줍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게 정면이고, 자, 이게 측면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자, 이쪽 측면이요. 이렇게. 자, 이쪽 측면이 이렇게. 그렇죠? 자, 이 굽다리 배수 확실합니다. 수다쟁이는 어디에 써 있냐면. 수다, 수다. 어디, 어디, 어디 있어. 어머, 수다쟁이. 잠시만요.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여기. 수다쟁이 써 있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만큼. 근데 이제 저희가 수다쟁이를 지난 영상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댓글로 하면 잘 모르죠? 문자로 합니다. 아이고, 반갑다고. 내가 썼던 거고 내가 기다렸는데 새로 디자인이 나와서 고맙고 흙을 주는 이와랜드. 정말로 흙도 좋은데 아이고, 수다쟁이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나한테 문자 왔다고. 자, 105번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 화분하고 세트 조금 더 큰 아이가 있다. 다육이. 이 아이는 같은 아이, 같은 아이 먼저 갈게요. 100번, 100번. 아이고, 운치가 그냥 멋지네, 그죠? 자, 100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는 또 100번은 이렇게 띠가 들려 있잖아요. 아까 얘는 옆 모습 조금씩 다르죠? 자, 요런 아이는 100번은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14.5라고 한 거는 여기는 13.5잖아요. 약 0.5에서 1cm 정도는 차이가 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차이가 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이, 양반 또 어디 갔다. 한 번만 도와주고 가세요. 자, 그러면 105번은 받고 100번 갑니다. 100번. 자, 요렇게 두 개. 아이, 똑같아.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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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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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기는 이렇게 뒤에, 뒤꼭지에 수다쟁이라고 써있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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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믹스앤매치를 칼라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 요아이 칼라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요아이 칼라 보셨죠? 음, 요아이는 가격은 6만원 같습니다. 두 개 하면 12만원, 네 개 하면 24만원. 자, 노란 꽃 세트 달라, 하얀 꽃 세트 달라, 얘는 핑크 꽃 세트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저희, 그, 이런 거죠. 포인트 분으로 최고로 좋고, 수다쟁이 공방 분을 써보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가볍고, 제일 좋은 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가볍고, 물빠짐 좋고, 통기성이 최고로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안 써봤죠. 예,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다쟁이 100번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막간에, 막간에. 자, 수다쟁이 제가 11번. 어머, 세상에. 한 개 3만 6천원짜리. 10 곱, 10.5 곱하기 10.5는 하나 3만 6천원, 두 개에 7만 2천원. 자, 요 11번이 있습니다. 두 개가 세트예요. 11번, 자, 그 다음에 12번 세트. 아이고, 12번 세트. 아이고, 세상에,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0, 아, 여기는 그냥 8번, 그냥 8번. 8번 세트. 8번 세트. 이렇게 해서 이 화분은 조금 작아요. 3만 6천원짜리 화분이고, 조금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10.5는 작지 않지만, 수다쟁이 분 중에서는 작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101번 갈게요. 101번은 가격이 좋아요. 어머, 세 개 하신다고요? 어머, 그래요? 자, 요 화분은 요렇게 생겼어요. 짠짠짠. 짠짠짠. 이렇게 이렇게. 이 띠가 있어요. 아, 진짜 가볍네.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잘 만들었대. 요즘에는 그, 어떻게 우리 밀가루 반죽 빼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로 빼드리라고요. 자, 요 아이는 101번이고, 세 개. 하나는 4만 5천원, 세 개 하시면 13만 5천원. 제가 왜 세 개를 묶었게요? 쑥쑥이 10키로 받으시라고요. 자, 수다쟁이 101번이었고, 하나는 4만 5천원, 세 개 하시면 13만 5천원. 맞죠? 어머, 진짜. 이렇게 띠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띠가, 띠가, 띠가 없는 것도 있어요. 아, 진짜 멋있네. 자, 그리고 제가 그, 전기 가마라서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마가 세 개. 1, 2, 3, 3개 있는데, 지난번 가마 하나 열었고, 이번에 두 번째 가마를 열었죠. 세 번째 가마는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세 번째 가마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수다쟁이 103번이요. 수다쟁이 103번은요.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아이고, 세상에. 그리, 이 장미 이런, 그, 를 다 붙였잖아요. 만들어서, 빚어서. 어, 그리고 이, 앞에 이쪽에는 그렸어. 그렸어, 그림을. 아이고, 진짜. 그림, 옛날에 그림쟁이, 수다쟁이. 아이고, 이와랜드. 그, 저기, 단한 다육도. 만만치 않은 수다쟁이가. 응, 전화 걸면 끊을지를 모르고. 할 말이 많아가지고. 자, 다 봤죠? 얘는 103번이고, 하나, 72,000원. 두 개 하시면 144,000원. 그래도, 그래도 저희가 수다쟁이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사이즈가 바로 이 사이즈. 103번이더라고요. 자, 요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요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께서. 아, 수다쟁이. 아, 얘는 독특하게 하나 있어요. 하나 구매하시면 제가 이 아이 보내드릴게요. 어, 왜냐면, 그, 하나는, 아, 다음에 시리즈요? 다음에 또 이렇게 스티치로 사도 되고, 아까 이 스티치를 이 옆에다 이렇게 좀 봐봐요. 사이즈는 비록 다르지만, 맞아요. 분위기가. 그러면 한 사람이 만들었는데, 다를 리가 있나.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게 가지만, 수다쟁이 화분. 수다쟁이 공방의 화분을 우리 구독자님께 소개했어요. 이제 제가, 그, 맞아요. 여러 공방분을 소개하지만, 이렇게 수제 공방분, 어, 구독, 그, 매니아들이 익히. 야, 물빠짐 좋아. 야, 가벼워서 좋아. 야, 통풍이 좋아. 다육이한테 최고야. 이런 화분을 골라골라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쑥쑥이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냥 만든 흙이 아니고, 그냥 만든 흙이 아닙니다. 쑥쑥이, 소문만 듣고도 와서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갈게요. 쑥쑥이까지 구경하세요. 네, 오늘은 오후 7시 정도 됐는데요. 석양이 세상에 멋있어도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맛의 여행을 가시고, 그 여행지에서 이런 감동과 이런 기분을 느끼나 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은 4월 25일 저녁 7시 5분을 가르치고 있는 그날. 아이고, 세상에. 저희 하우스 안에서도 늘 사계절을 느끼지만, 사계절 중에서도 이렇게 24시간 중에서 벅찬 감독일 수가.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하니, 여기가 신영웅 집이 있어요. 영웅아, 이렇게 멋진 곳에서 네가 살고 있단다. 저희 집에 정문으로 들어오면 맨 후밑쪽, 그쪽이 서쪽인데, 제가 지금 영상을 가르치는데, 그쪽은 저희 인천 서구, 인천 서구에 우리 아파트가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는 인천 서구, 김포 풍무동, 그 다음에 서울 강서, 김포공항, 그 다음에 행주대교, 일산 등이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소로만 인천 계양구이지만, 부천도 가깝고, 인천 청라도 가깝습니다. 제가 불러주었던 지역에 사시는 분들, 놀러오세요, 구경오세요, 힐링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장완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유,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캐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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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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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렇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렇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그쵸?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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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